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을 딱 올리면서 이제 막 기사부터 해서 5만 개 나왔죠 그죠? 그래서 이제 팩트부터 일단 팩트부터 하자면 현재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은 13.4%를 가지고 있죠. 맞죠 13.4%를 가지고 있고 베스티드 옵션이라고 해서 현재 그 6.24달러에 그냥 거저 6.24달러에 8.6%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행사를 하면은 22%가 됩니다. 그럼 3%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3% 3%니까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25%를 요구 한다는 거는 우호 지분 우호 지분 포함해서 지금 이 13.4%만으로도 우호 지분 포함해서 지금 가는 방향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그 AI라는 거 그러니까 저기 어디 오픈 AI의 그 사태나 이렇게 AI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하에 뭔가 컨트롤해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해야 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반협박 느낌의 발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째 보면 지지해달라는 거기도 하고 어째 주식 총량 수는 늘어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총량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야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현재 그 PR을 높게 받는 이유도 AI 기업이고 로보텍시고 뭐 DNA옵티머스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밸류를 준 거지 전기체 차에 대한 밸류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 현재 60배에서 만약 이거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이런 쪽에 그걸 갖다가 다른 데서 하겠다 그럼 여기를 몇 배로 줘야 됩니까 그러면 전기차만 생산한다 뭐 이러면 뭐 FSD 더해서 뭐 더 준다고 치고 그러면 한 30배 주면 반토막 나야 돼요 주식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약간 반협박 같은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누르는 기분도 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부터 이상하게 옛날에도 한 번 그랬잖아요 비상장한다고 난리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있으니까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한 2년 전 3년 전 였나 2020년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런 중간에 오르기 전에 막 하도 그러니까 난 그러면 그냥 뭐 철회한다 뭐 이러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갔는데 현재 그 그 현재의 그 뭐랄까요 보상 체계가 없긴 해요 보상 계획이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 그 이유가 지금 그 이전 보상 계획 관련 재판이 있대요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델라웨어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어 이게 보상 계획이 안 만들어졌는데 아마 재판 이후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총 25% 맞춰 주면은 그 전체 다에서 한 50% 넘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쫙 끌고 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AI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 그 사공이 많으면 잘 못 갈 수 있으니까 쫙 끌고 가고 싶은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25% 원래는 25%가 아니라도 이제 뭐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이제 계속 보면은 그 일론이 그 인터뷰 뭐 내용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어울리고 그러는데 어 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X 과거 트위터 이거 주식 팔아서 산 거 아니냐고 왜 사가지고 지분을 뭐 하여튼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형국이에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네 이게 지금 그 다들 한번 그 벵가드 쪽에 그 현재 그 테슬라 지분 보유 를 보면요 작년에 꽤 많이 늘렸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음 왜냐하면 지금 이걸 기회를 좀 많이 좀 사는 느낌도 들고 그냥 그냥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상당히 털리는 게 아니야 그 당시 비상장 뭐 그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좀 털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틀렸죠 지금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현재 이사회하고 머스크가 결국에는 뭔가 협의를 해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덴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만 해결될 것 같다 AI 이니셔티브는 유지될 것 같다 뭐 약간의 잡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뭐 잘 처리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은 요 그림인데 이건 이제 그 현재 이 옵티머스가 이게 처음에 되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면은 일단 네 이렇게 지금 옷을 캐는 거거든요 여기 손이 나와요 여기 음 여기 이제 우와 싹 나왔다 들어가죠 그죠 네 이게 학습시키는 그 소위 말해서 모방 학습시키는 거죠 팔이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 자체가 이제 뭘 한 게 아니고 뒤에 매달려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아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 저 일론 머스크도 그 인정을 했더라고요 아직은 학기 학습하는 중이라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봐 당기 어차피 그 저거 나오면서 막 난리 섰는데 제가 옆에 보니까 저거 이렇게 이렇게 뭐라죠 그 장기 끼고 사람이 끼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거죠 일단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